한 남자가 이사 일정에 대해서 여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은 언제 이사할 겁니까? 우리 이사 날짜를 정해서 이삿짐 회사에 전화해야 될 것 같아. 맞아. 그래서 이삿짐 회사 중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어.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. 나도 그래. 이 회사는 할인 행사 중인데 최소한 한 달 전에 예약하면 10% 할인해 준다는데. 한 달 전 예약이라고? 그럼 이 할인을 받으려면 12월 15일 이후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거네? 그렇지. 그리고 주중에 이사를 하면 더 할인돼. 주중에? 음... 월요일 아침에는 회의가 있고 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전시회가 있어서 그건 좀... 금요일은 어때? 금요일에 하면 주말에 짐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. 음... 아, 잠깐만.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5% 할인이고 금요일은 5%만 할인한다는데? 아, 그럼 어떻게 할까? 그럼 최대한 싼 방향으로 하자. 그 전까지 전시회도 끝나 있을 거야. 두 사람은 언제 이사할 겁니까? 한 남자가 이사 일정에 대해서 여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은 언제 이사할 겁니까? 우리, 이사 날짜를 정해서 이삿짐 회사에 전화해야 될 것 같아. 맞아. 그래서 이삿짐 회사 중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어.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. 나도 그래. 이 회사는 할인 행사 중인데 최소한 한 달 전에 예약하면 10% 할인해준다는데? 한 달 전 예약이라고? 그럼 이 할인을 받으려면 12월 15일 이후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거네? 그렇지. 그리고 주중에 이사를 하면 더 할인돼. 주중에? 음, 월요일 아침에는 회의가 있고 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전시회가 있어서 그건 좀... 금요일은 어때? 금요일에 하면 주말에 짐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? 음, 아, 잠깐만.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5% 할인이고 금요일은 5%만 할인한다는데? 아, 그럼 어떻게 할까? 그럼 최대한 싼 방향으로 하자. 그전까지 전시회도 끝나 있을 거야. Did you get it right? I hope you learned something from this quiz. Let us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. See you next time. We'll be back. We'll be back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